배지 대가리 쓸 때 턱을 떼야 된다고 하고 눈가리를 눈이 붙어 있어가지고 눈도 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하기 전에 원래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한번 데쳤습니다 데치고 나니까 턱뼈도 그냥 손으로 잡아당기니까 부서지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되면 이렇게 머리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해가지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되면 살고 안되면 먹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16시간 정도 끓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소 최소 10시간 그래가지고 끓여보도록 할 건데 이거 자주자주 자리를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데치님도 좀 되거든요 불편하면요 현재 시간이 19시 27분 7시 27분이죠 오늘 제가 지금 다른 스토 작업도 하고 있는데 보고 끝날 때까지 계속 끓여보고 그 다음에 내일 와서 또 끓여보고 또 내일도 안 된다 모레까지 또 끓여보고 한번 계속해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반 1시간 1시간 정도 됐는데 1시간 정도 되니까 색깔이 이제 약간 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시작 탁해지기 시작 탁해졌다가 아니고 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1시 15분이고요 물을 한 4리터 정도 더 채웠습니다 색깔은 아까보다 좀 더 나오는 것 같고요 네 현재 시간이 31분입니다 2시간 반 정도 했는데 이게 두개골이 갈라졌어요 반으로 내가 또 꽤 쓰믈네요 오늘의 영화는 다 쏘고 싶다. 잘자. 잘자게요. 이제 이 상태로 숙성 기간이란 거를 거칠 겁니다. 집어 가서 좀 쉬어야겠습니다. 지금 이제 12시거든요. 12시에 껐으면 제가 7시 반부터 했으니까 자막으로 깔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내일 뵙겠습니다. 음 돼지국밥 냄새. 아침 11시 반에 다시 요리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제 또 손님 오실 시간이 돼가지고 계속 끓이면은 가게에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. 그래가지고 틈틈이 제가 시간 나름대로 끓이 끓여가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3시 40분. 물은 조금 더 채웠고요. 이 정도 선은 이 정도 양에서 좀 유지를 하고 싶어가지고. 근데 지금 이제 달라진 점이 제가 아까 전에 대가리를 깨가지고 볼을 빼야 된다고 그래서 볼을 뺐는데 지금 볼을 빼고 애들이 좀 부서져서 그런지 뭔가 나무로 때리는데도 약간 으스러지는 느낌이 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두개골 같은 경우는 안 나는 거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이제 주댕이 부분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무슨땐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죠. 이게 아마 뒤통수 같아요. 현재 시간은 15시 48분. 틈틈이 열심히 끓여가지고 3일차인데 하루에 한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해서 이제 16시간 정도 했습니다. 제가 중간에 손님도 받고 이러면서 끓인다고 제가 영상을 못 찍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따란! 아브라! 하지만 때는 아브라가 조금만 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끄고 거르도록 할 겁니다. 안녕! 어! 아! 으... 으... 고춧가루 빵 대략 국물을 먹어볼게요 녹 initially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